오늘 뭐해? 비위트 하세요 오늘 뭐? 오늘요? 네 저 취향아 저야 즉석 만남 아 좋죠 예 둘 싫어하시는 거 같은데? 왜? 다들 회피 하시거나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군대에 와서 저희 너무 좋은 시간 가졌고요 아 너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또 의외로 되게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너무 좋아 아이돌만 하는 거 아니에요? 약간 아이돌 같아요 아 예 예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희도 너무 즐겁고 여러분들도 너무 표정도 밝아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아 네 마지막 곡 한 곡을 남겨놓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저희가 올 네 9월 14일날 솔스타의 새로운 앨범이 나와요 곡이 네 이 곡은 저희 막내가 분배하기 전에 작업했던 곡이라서 진짜 오랜만에 저희 셋이 다 같이 함께한 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곡 24일 저희 음원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다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저희의 어 가장 매출이 가장 좋았던 곡 오늘 알겠습니다 네 이상해? 죄송합니다 아 좋잖아 여러분도 알고 싶어 Baby, call my name Baby, baby, call my name 내가 보고 싶을 땐 내 전화기를 빌어 내 전화권을 눌러 Oh baby, baby, I love you Baby, baby, I love you 그래 너는 내 전부 내 안에 있는 사람 눈 앞에 있는 사람 너에게 다 주고 싶어 Call my name, call my name 다시, 셋, 셋 Call my name, call my name Yeah Call, call, call my name Call, call, call my name Call, call, call my name S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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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 I love you 今 전화 너와 나 너가 지금 너는 내 전화 내가 보고 싶어 자기 너가 Baby, call my name Baby, baby, call my name Baby, baby, call my name 내가 보고 싶을 땐 내 전화기를 빌어 내 전화권을 눌러 Yeah, 언제든 Baby, I love you Baby, baby, I love you 그래 너는 내 전부 내 안에 있는 사람 눈 앞에 있는 사람 너에게 다 주고 싶어 작은 아까비는 커피 손잡이를 잡은 손마저 예뻐 우선은 꼭 잡고서 데려다 줄 거야 내 직업까지 매일매일 Oh, baby, call my name Baby, baby, call my name 내가 보고 싶을 땐 내 전화기를 빌어 내 전화권을 눌러 언제네 다 같이 Hey! Baby, I love you Baby, baby, I love you 그래 너는 내 전부 내 안에 있는 사람 눈 앞에 있는 사람 너에게 다 주고 싶어 Call my name, call my name 그냥 하세요 call my name call my name 난 난 난 난 난 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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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xD Baby, call my man 고맙습니다.